방금 빛이 딱 보이니까 뛰어들나 보다 그치 맞다 군대에 있을 때 더 많을 거 아니야 야간에는 그러면 전등 끄고 운전해야 돼? 달빛으로 운전해야 돼? 라이트 키고 다니잖아 전구도 잘 나가지 않아? 잘 안나가? 라이트가 잘 나갈 거 같은데 맹심 없어 교통사고 화련나는 대우다 아 멋지네 이주환 아 우와 500m 앞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오라마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솔솔데깁서 라디오가 된다고? 어? 고소신다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고소신다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 우와 restorative 시리즈 이주환이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오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멋있어. 멋있어 이슈아 80km 박스형 단속보단입니다 소식당 80km 박스형 단속보단입니다 그렇구만 아 뭐 찍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조하지? 그렇구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친구는? 직업을 여러번 바꿔봤어요? 자동차 정비계 정비를 잘하잖아 점검을 잘하잖아